10편 낭독 김지윤 10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왁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왁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BYE 아멘